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1개스맛을 보여드릴건데요.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이거 드릴게요. 내 친구는 나에게 스쿠시를 선물해 주었다. 스쿠시라고 하면 다들 알 거예요. 아마도. 문구점에도 요즘에 파니까 한국에. 근데 인도에는 안 팔아요. 그래서 친구가 저에게 특별히 스쿠시를, 땅콩에 스쿠시를 저에게 선물해 줬어요. 빠밤. 스태스 딱 풀기 좋죠.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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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이렇게 제 모양이 됐고. 너무나 좋아요 스쿠시를. 향도 좋잖아요. 이거 복숭아 향이에요. 땅콩 모양이었다. 땅콩? 정말 땅콩 안지 않나요? 진짜 진짜 온도파야 했잖아요. 땅콩도. 안녕. 나도 땅콩이라고 해. 나는 친구에게 고마웠다. 왜냐하면 그토록 갖고 싶은 스쿠시였다. 스쿠시였기 때문이다. 하고 난 스쿠시를 갖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난 스쿠시가 왜 좋냐면. 누르면 다시 올라오고. 이게 올라오고. 짠 올라오잖아요. 땅땅. 향. 올라오고. 향. 향도 좋다. 난 그날 스쿠시를 많이 만졌다. 보인가요. 벌써 때 땅콩. 벌써 때가 다 그렸어. 벌써 때가 다 그렸어. 때 탔어. 툴레히. 정말 향기가 좋아요. 복숭아야. 네 여기까지만 샀어요. 네 여기 제가 그림 그렸는데요. 여기 봐봐요. 선물이야. 라고 줬잖아요. 눈이 다이아몬드가 되었다. 고마워. 고마워. 눈이 다이아몬드가 되었다.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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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이시. 네 반짝반짝. 스쿠이시. 반짝반짝. 스쿠이시. 반짝반짝. 빠르다. athersbr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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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불쌓습니다. 거의 사이즈 비슷하죠? 네. 뭐라고. 짜잔. 얘랑 똑같이 색이 뜨서 반짝 반짝 고마워 네 그래서 스크이쉬를 받았다 와아 스크이쉬 스크이쉬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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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만지작 만지작 빠직 야 그먼지 만자 만지작 만지작 컨지작 내가 그먼 만지작 Dodge 가지마 어ág... 뿌웨앜 음. 냄새 좋다. 뽕뽕뾕. 스퀴쉬, 스퀴쉬. 싹. 갑자기? 청쌀이 되었다. 어허 나의 반짝이는 지가 안녕 안 붙여도 돼 붙여줄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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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상해 준다고 알았어 우리가 그렇게 좋아 우리 두 눈이 푸 뚜루리 툭 툭툭툭 타블렛이 반짝거리고 있어 제가 타블렛에다가 이렇게 턱 붙였더니 갑자기 타블렛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여기다 붙일까 나의 반짝이는 여기다가 보관할게 여기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슉 보관해볼게 이렇게 해서 됐어 여기다 보관해놓겠습니다 나의 반짝이는 내가 언제쯤 더 있을게 제가 이름표로 붙였었거든요 여러가지로 여러가지로 너기 중에서 뭐가 제일 예쁜가요? 저는 이게 제일 예쁜거 같아요 이건 꽃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샘플이 다 제 이름이 아니에요 나의 반짝이는 나의 반짝이는 제가 이름만 보여드리고 뭐가 제일 예쁜가요? 반짝이는 반짝 반짝 반짝이는 나는 나에게 내가 너에게 붙으면 너는 반짝 거릴거야 너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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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에버랜드 노트예요 응 너무 예쁘죠 네 제 반짝이는 너기 갇혀있어 부둥이 반짝이는 반짝이는 가만히 있어 반짝이는 가만히 있으라고 두 번이나 떠주시니까 이제 가만히 있겠지 어 이제 가만히 있네요 반짝이 눈이 반짝이 눈을 반짝이 눈을 열어면 열었더니 갑자기 띠로릭 벌쩍 벌쩍 안돼 너 여기서 못 나가 내가 불릴 때까지 잠만 자 겨울잠이라고 생각해 겨울잠 그래 겨울잠자자 반짝이 눈을 반짝이 눈을 반짝이 눈을 겨울잠자 네 이제 겨울잠자인데요 스크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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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너무 좋아 열쇠고리로 선물해줬어요 친구같이 네 이제 빠이 절이소 빠이 빠이 빠이